자 우리 JYP에서 랩 준비한 친구들은 3명인데 나와볼 랩은 잭슨이랑 영현이랑 마크랑 잭슨은 홍콩에서 왔고 안녕하세요 저는 잭슨입니다 안녕하세요 갓세븐 와일드 맡고 있는 잭슨입니다 홍콩에서 왔고요 팀에서 랩과 마샤츠 와일드 앤 섹스 맡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오셨고요 네 펜싱 국가대표 출신? 네 저도 옛날에 랩표 꿈이었는데 하지만 운동선수였어요 저는 아 정말요? 아니 2016년 올림픽을 목표로 한다라는 인터뷰를 했었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진로를 바꾸겠어요? 어렸을 때부터 펜싱하면서 음악도 했었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가수 랩을 꿈이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올림픽 나가는 거 매들 따는 것도 꿈이었지만 그 캐스팅해서 좀 아 진짜 좋은 기회 그 한 번 해보고 싶었는데 한 번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Jackson 저는 자칫으로 인 наша 좋은 공간에 대해서는 제가 한국에서 인스타일을 가지고 왔고요 아니 20분 너무 멋있어요 열심히 총장에서 시작한 것 같다는 것은 제가 첫째 한국인에서 2008년에 일본어의 terminology 제가 4년 전 진출을 하여 저는 4년 전 총장에서 제 erwis 101년 전 진출을 하여 제가 국제혁명을 공부하는게 아니라 진출을 하여 나는 상상을 입 san 제가 하지만 중국은 14년 전 진출을 하여 일본의 자막을 당한 외에는 이를 뛰어내려, 그녀는 스파LE블를 했을 때 한국의 자막을 꾸하는 우리의 자막을 꾸하는 데 첫 번째는 공식을 탑니다! 우리나눙에 다가가가다 한 대KT 제일이 동학생을 시중해보고 한 번 renneer 한 번 발견한 상세 한 번 가요 팬심을 이렇게 넣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음악도산 처음 튀기 네 그거는 사실 큰 결정이에요 1년 2반이 거의 2년 정도 되었습니다. 당연히 힘들지만 멋있으니까 해야죠. 홍콩에서부터 펜싱 할 때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얘기를 했을 때 듣더니 많이 단장 같은 그런 역할을 많이 해봤대요.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제가 만약에 없어도 그런 거에 대한 역할을 잘 해줄 것 같아요.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. 주인공 중 하나 둘 셋 절로 나왔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축하드리겠습니다. 하나 둘 셋! Come get it! 간세븐! 안녕하세요 간세븐입니다!